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심은지 40일이 된 땅콩밭입니다. 언제 클까 했던 땅콩이 뿌리를 내리면서 줄기를 번식시키며 잘 자라고 있는데요. 성장이 빠른 땅콩은 노란꽃을 피우며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땅콩이 꽃빌 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몇가지 영상을 찍으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땅콩 심으실 때 비닐 멀칭을 대부분 하고 심으셨을텐데요. 비닐 멀칭을 했다 하더라도 땅콩 심은 자리에 풀도 같이 자라게 됩니다. 풀의 대단한 번식력은 말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풀이 몇개 안된다고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땅콩 사이에 숨어 자라는 풀은 땅콩 생육에 많은 방해를 하는데요. 늦게 뽑는다면 땅콩 뿌리보다 깊게 내려서 영양분 손실로 생육에 지장을 주고 뽑을 때 땅콩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보일 때마다 뽑아주시는게 최선입니다. 일반 작물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땅콩은 꽃이 수정이 되면 자방병이 생기는데 이 자방병이 땅속에 들어가야만 땅콩이 달리게 됩니다. 자방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땅콩 수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꽃이 피게 되면 비닐 멀칭을 찢어주어서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해요. 땅콩 전용 비닐을 쓴 분들은 안해도 되지만 우리 텃밭 농부님들은 일반 비닐을 사용하시니 꼭 비닐을 찢어주어 자방병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꽃만 피고 자방병은 생기지 않았는데요. 다음주엔 자방병이 생길 듯 합니다. 자방병이 생긴 후에는 자방병이 땅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북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보통 2회에서 3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북주기는 꽃이 피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방병이 생겼을 때 해주셔야 하는데요. 꽃이 땅속에 묻히면 수정이 안된 상태로 묻히게 되기 때문에 자방병 생성이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비를 해주시는 것이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인데요. 친환경으로 밑거름만으로 키우시는 분은 안해주셔도 되고 추비를 주실 때는 NK비료를 땅콩 사이사이에 한 스푼씩 넣어주시면 생육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생육이 잘되고 있는 땅콩에 추비를 주게 될 경우에는 입만 무성해질 수 있으니 입색깔이 진한 녹색이 아닌 경우 상황을 봐서 해주시면 됩니다. 영양간식으로 인기가 좋은 땅콩 사먹는 것보다 직접 재배해서 먹어보니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신경 쓰시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말씀드린 풀관리 비닐 찢어 자방병 관리 자방병 북주기 추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